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만년필. 아무도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생소한 만년필입니다. 만년필과 진주의 콜라보를 보여드릴게요. ZZO라는 생소한 제조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만드는 만년필을 한국에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년필 세 자루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두 자루는 진주층과 스털링 실버로 만들어진 살짝 가격이 나가는 모델. 그리고 한 자루는 ZZO의 저가 모델입니다. 진주층이 뭐냐면 진주를 감싸고 있는 조개의 반짝반짝거리는 안쪽 껍질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ZZO라는 제조사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면서 이 영롱하게 빛나는 세 자루의 만년필 구경을 한번 해보자구요. 영상 뒤편에는 파격적인 할인 쿠폰도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구요. 가볍게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포장이 돼서 만년필이 도착을 합니다. 아직 한국 팬샵에는 입고되지 않은 브랜드라서 미국 본사에서 페덱스로 보내주셨어요. 만년필과 함께 이런 팬파우치도 하나씩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런 사용설명서와 팜플렛도 들어있습니다. 살며시 가죽 느낌이 나는 케이스인데 독특한게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 개인적으로 이런 독창성을 좋아합니다. 컨버터랑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조그만 박스가 하나 보이구요. 만년필을 닦을 수 있는 천이 한 장. 그리고 스털링실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털링실버 보증서와 함께 폴리싱 천도 들어있네요. 구성품이 꽤나 충실합니다. 카드 형식의 인터내셔널 보증서도 들어있고 품질 보증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년필. 이렇게 한지같은 종이에 돌돌 말아져 있네요. 드디어 보입니다. 스털링실버와 블랙 진주층의 할머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구요. 이번엔 저가 모델 한번 개봉해보죠. 10만원이 살짝 안되는 모델인데 얼바나이트라는 깔끔한 체크무늬가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번째 모델. 진주층을 가장 멋지게 활용해준 모델. 40만원에 육박하는 ZZO에서 가장 고가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종이를 벗기는 순간 풍기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진주 느낌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만년필에 한번 빠져보자구요. 일단 진주층을 이용한 만년필. 궁금하니까 이 두 자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부분에 진주층을 이용했는지 바로 보이실거에요. 이 모델은 베럴은 화이트 진주층, 캡은 전복 껍질로 가공을 해준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은 캡은 블랙 진주층으로 만들어줬고 몸통은 스털링실버 순훈입니다. 스탠드를 딱 켜놓고서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다보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영롱해서. ZZO라는 회사는 2001년에 설립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이 진주층을 이용한 만년필은 2020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모델인데,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출시까지 2년이나 걸린 모델이라고 하죠. 천연 진주를 감싸고 있는 진주층을 이렇게 납작한 판넬 모양으로 만들어서 황동 위에 감싸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어렵나 봐요.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조사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어려운 기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을 거쳤다고 하죠. 펜촉이나 컨버터 같은 중요 메커니즘은 독일에서 만들고요. 디자인은 미국에서, 스털링실버는 영국에서, 진주층의 원재료는 뉴질랜드와 타이티에서 공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진주층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모델에서 보이는 화이트 마더로브 펄, 화이트 진주층이 들어간 모델이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는 검은 아우라를 풍기는 블랙 진주층입니다. 살짝 밝은 무지갯빛을 띄는 블랙 진주층 모델도 있는데, 타이티에서 공수해온 타이티 블랙 진주층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대성당 같은 곳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의 느낌을 풍기는 이 화려한 색상은 전보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이트 진주층, 블랙 진주층, 전보 껍질. 그리고 반짝거리는 스털링 실버. 이 네 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고가 라인에 포진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재로 캡과 배럴을 통일시킨 모델도 있는데, 저는 다양한 소재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과 배럴의 소재가 다른 만년필을 골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화려한 모델부터 보죠. 캡은 화려한 전보 껍질로 장식을 했고, 배럴은 깔끔하고 은은한 화이트 진주층으로 장식을 해줬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 스타일을 합쳐놨기 때문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화가 잘 안될 것 같았는데, 실물은 정말 예쁩니다. 화려함과 은은함의 조화, 실물 깡패예요. 배럴과 캡이 각이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촉감은 그냥 원통형 배럴을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각이 져 있는데, 만져보면 매끄러운 원통 느낌이라는 거죠. 오묘해요. 진주층이나 전보 껍질을 이용한 모델은 무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만년필 중에는 화려한 배럴로는 둘째 가람의 서러운 모델들이 정말 많은데, 자연에서 나오는 소재로 만들어서 그런지, 풍기는 아우라가 살짝 다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금장으로 된 캡링에는 나뭇잎 모양의 문양이 들어있고요. 캡링이 상당히 두꺼운데, 캡링에 이런 문양을 넣는다는 게 독특하죠. 만년필의 하단도 캡링처럼 금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의문의 나사선이 보이는데, 캡을 돌려서 낄 수 있도록 나사선을 넣어줬어요. 캡탑은 검정색 원통이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몸통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캡탑까지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클립은 두꺼운 편이고, 모양 자체가 특이하진 않네요. 캡의 상단 부분에는, Zizo Maestro 18k gold plate라고 적혀있고, 498번이라는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네요. 상단에 Limited Edition이라고 적혀있듯이, 이 모델은 한정판 모델입니다. Zizo의 대부분의 만년필은 한정판으로 제작이 된다고 해요. 캡을 한번 열어보죠.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방식입니다. 깔끔한 투톤잎의 펜촉이 나오네요. 요보라는 펜촉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만든 펜촉이라고 합니다. 18k gold로 도금을 해줬는데, 펜촉 자체는 스틸립입니다. Zizo라는 회사는 아직 금촉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3년, 내년에 금촉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펜촉 상단부에는 별 모양이 6개가 새겨져 있고요. 중앙에는 Zizo Germany라고 써져 있네요.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이 브랜드만의 멋진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펜촉 중앙에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년필 자체가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황동 베이스에 진주층으로 장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잉크를 충전했을 때 50.5g, 캡을 제외하면 33g 정도 나갑니다. 이 만년필의 그립 부분을 잡고 필기를 할 때는, 캡을 끼우지 않는 게 편했고요. 좀 더 윗부분을 잡고 필기하시는 분들은, 캡을 끼우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나사선이 있어서, 캡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끼워지더라고요. 펜촉 굵기는 F촉인데, 유럽 만년필보다는 가늘게 나옵니다. ZZO의 만년필은 F촉과 M촉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요. 이 스털링 실버 모델이 M촉이에요. F촉은 상당히 가늘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붉은 획으로 쭉쭉 미끄러지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M촉을 추천드립니다. 필감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단단한 경석잎인데,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틸잎 특유의 서걱거리는 느낌과, 매끄러운 느낌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부에서 만드는 펜촉이니까, 어느정도 검증이 된 펜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털링 실버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이 모델은 캡은 블랙 진주층으로 감싸줬고, 배럴은 스털링 실버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무지개 색상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잡고서 천천히 돌려보면, 블랙 진주층의 아름다움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블랙, 그레이, 청록색, 핑크색,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현란하게 빛나고 있는 스털링 실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색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폴리싱 천입니다. 광택을 내주는 약품이 묻어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천으로 문질러주기만 해도, 폴리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버가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쓰다듬어주겠습니다. 배럴에는 촘촘하게 물결 무늬가 있어서, 부드러운 물결 무늬가 손끝을 타고 느껴집니다. 특이한 게 배럴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요. 은빛 지느러미를 지닌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죠. 캡링에는 마찬가지로 나뭇잎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골드 트림이었다면, 이쪽은 실버 트림이네요. 스털링 실버랑 색상을 맞춰준 것 같죠. 캡탑에는 역시 ZZO라는 문구와, Limited Edition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모델도 황동이 들어간 모델이라, 무게가 꽤 나갑니다. 잉크를 주입했을 때 캡을 포함한 무게는 47.8g, 캡을 제외한 몸통의 무게는 30g으로, 역시나 묵직하죠. 실버랑 진주층을 같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모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저가 모델 봐야죠. ZZO에는 10만원 전후의 모델도 꽤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얼바나이트라는 모델의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깔끔한 체크무늬, 격자무늬의 디자인은 많은데, 이런 체크무늬 디자인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운 체크남방 같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체크문양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불에 그을린 듯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세련돼 보입니다. 이 중결링과 만년필 하단 부분은, 크롬도금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캡링에는 모델명이 적혀있고, 이 모델도 한정판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네요. 만년필 상하단을 칼로 절단한 듯이 평평하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얼바나이트 모델입니다. 캡을 열어보면 크롬도금이 된 격자 그립이 보이죠. 격자 모양의 그립과 체크모양의 바디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펜촉은 원톤잎에 스틸잎이 장착되어 있고요. 고가 라인의 펜촉과 살짝 문양이 다르죠. 사이즈도 조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저가 라인의 F총 역시 상당히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컨버터 자체는 모든 모델이 동일하고요. 저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스는 황동이기 때문에 무게는 묵직하네요. 자 이렇게 ZZO라는 브랜드의 만년필 세 자루를 살펴봤습니다. 화이트 진주층, 블랙 진주층, 전보 껍질이라는 독특한 소재,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주 느낌이 나는 만년필을 하나 사볼까 해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직배송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료가 붙습니다. 페덱스나 UPS를 이용해서 배송을 해주는데 해외 배송비가 5만원 전으로 붙어요. 그리고 150달러가 넘어가는 상품의 경우에는 관세도 내셔야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한 달 동안 25% 할인 코드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5%가 아니라 25%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한 달 동안 해준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설명란에 올려놓은 할인 코드를 사용해주세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도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에 상한선이나 하한선도 없고 수량 제한이나 구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억원어치를 구매하면 2,500만원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년필뿐만이 아니라 볼펜, 시계, 벨트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서 25%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니까 알차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ZZO라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의 만년필을 구경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도전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필기구 시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